자리에 잡은 자리를 이리 와 아니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이라고 아니 지금 아니야 아니야 아이 까다롭네 형 또 타이머 출발 타이머를 눌러요 타이머? 사진 짓다 비행기 놓치겠어 빨리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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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카메라 부셔버려 그냥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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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요 수고하셨어요 10주년 무지개 패키지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인 몽골리아 우리 MZ들은 패키지로 다닙니다 이거를 MBTI 테스트하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다 골라서 패키지를 꾸리는 여행을 패키지 여행이라고 해요 시간 진짜 오바긴 하다 뒤질 것 같아 안 오고 통만 하고 있어 어서 오기나 해 고마워 안녕하십니까 어? 안녕하십니까 어? 아이고 일단 앉아야 돼 뭘 왜 이렇게 안 가져왔어? 뭐 가져올 게 없던데요 저는 외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? 공부 열심히 했네? 공부를 좀 했어요 야 이걸 저는 몽골이랑 한 달 반 살았어가지고 네가? 네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이랑 형 형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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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패션 놓치지 않아 현지화 전략이야 현지화 전략 현지에 이렇게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완벽하다 무슨 몽골 어린이 같지 않아요? 진짜 아기 같다 근데 난 너무 걱정이야 왜요? 너는 씻어야 되잖아 기아는 한 일주일 안 쉬어도 되는데 아 이 시간은 진짜 오가다 그리고 이렇게 김 있잖아요 김 안 자른 김 아이고 형 고맙어요 고맙어요 와 형은 진짜 약간 약간 워크샵 패션이다 아 야 그리고 캐리어를 좀 가져왔네 네? 그 갖고 왔어? 패딩? 야 니가 그래도 여행에는 일가견이 좀 있잖아 오시라 아 이거 캐리어가 이게 야 이거 내가 의류수구함에 놓으면 돼? 아니 아니 알았어요 왜 그래 야 말다 시골에 옛날에 소똥기 소똥 치우는 소똥이지? 아우 냄새 소똥 냄새가 아니 빨았어 빨았어 칫솔도 있고 아 윗돌이 이거 내가 버려줘? 아유 왜그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빌려 드릴게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니 아 졸리다 어 형 왔다 기아는 패션 봐라 아유 왜 이렇게 입이 삐죽 나왔어 너 단톡방에 이거 이게 뭐야 단톡방에 아 형 상 못 받은 거 형이 일러 아 맞다 형 못 받았지 형이 둘 중 하나라도 받으라니까 나 소감멘트 엄청 작아 너무 창피해 소감멘트를 대상 받을 때보다 더 작았는데 너무 당황했어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알아? 얘도 짜고 있었어 나 심지어 내 옆에 창피할 거 같아서 화장실에서 몰래 썼는데 야 지금 해봐 아니 뭐 받은 사람이야 저거 저거 아니 너무 쟁쟁해서 그래 쟁쟁해서 더 없어 보이잖아 더 더 아니 혹시 모르잖아요 살다 보니 레드카펫 밟아보고 아유 얘도 엄청 실망하더라고 나도 엄청 실망해 근데 둘이 같은 부분인 거 아니야? 같은 부분인데 둘 다 서로 오 나한테 형 아니면 다 닦아가야 될 거 같아 말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나 너무 주변에 띄워져가지고 그리고 아직 그 대상에 여운이 안 가셨잖아 여운은 안 가시고 있긴 한데 공항은이 언제 와도 좋네 아침 해가 뜨고 있고 그냥 기가 막히고 가 어디냐 아유 공항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어? 형 형 너 점점 부는다 지금 야 눈두덩이 왜 지금 왜? 너 톡이 없어 이제 근데 우리 다 부었어 지금 다 이 시간 부을 수밖에 없지 너 뭐 먹었어? 저요? 아니요 근데 형 뭐 여행사 직원이세요? 나 오늘 초과 가이드야 저 또 누가 그렸어? 내가 그렸지 하강을 그리지 누가 그리겠니 너무 정확한데 너무 귀여워 형 그 바쁜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했다 너 어제 밤에 뭐 안 먹었어? 난 현지식에 안 맞을까 봐 엄청 때려 먹었어 어제 아 저는 현지식에 안 맞을까 봐 때려 먹고 또 엄청 때려 쌓았잖아 형 가방에 이렇게 조그만면 뭘 때려 쌓았어? 아니 나 진짜 옷 한 벌이고 이거 한 벌 갖고 오고 다 먹어 진짜로? 다 먹는 거야 김치 이런 거 가져왔어? 당연히 갖고 왔어 고맙다 김치를 갖고 와? 여행가 한 이틀 참으면 되잖아 어떻게 왜 참아? 참을 필요가 없는데 왜 참아? 아니 여행의 그 참맛을 모르는 거 아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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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어서 오세요 아니 잠 좀 깨고 얘기해 형도 눈 많이 부었어 아휴 참맛은 못 자고 왔는데요 어 너무 설레가지고 약간 신혼여행하는 느낌이라 잘해보자 송도 커플 아직도 이어지네 송도 커플은 다시 인천에 왔잖아 아 그러네 그러니까 형 몽골 가본 적 있어? 가봤겠네 근데 촬영하러 많이 가던데? 주승이 가보잖아 주승이 형 살다 왔잖아 한 달 야 네가 제일 잘하네 근데 진짜 추억이 되긴 할 거예요 저도 많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충격적이라고? 진짜로? 요즘에 사실 MZ세대가 제일 가고 싶어하는 데가 몽골이에요 아 처음 듣는데 처음 듣는데? 요즘 여행 트렌드가 뭔지 알아? 몽골 패키지 패키지 여행이 트렌드라고?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봤잖아 가서 뭐 하고 싶은지 그걸 다 반영해가지고 짰어요 한 명씩? 한 명씩 모든 사람들의 희망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거 옛날에 제주도 갈 때도 이렇게 짰단 말이야 아쿠아 리본 가고 싶다 그랬는데 그 집 어항에서 산지 일단 신뢰가 없었어요 고려하는 거 같지만 고려하지 않을 거 같은 느낌? 아 현무 형이 먹는 건 저랑 잘 맞는데 여행 스타일이 좀 안 맞아요 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패키지 여행하면은 저는 그렇게 사실 좋은 기억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오늘 회장이 준비한 여행인데 뭔가 그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옛날 아는 그 패키지가 아니에요? 아니야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할 수 있는 패키지인 거구나 그렇지 돗자리 사고 막 그런 거 안 해도 돼 진주 크림 사고 그런 거 안 해? 경제적으로 아 텍스는 도대체 사서 한국으로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? 이게 열기 전에는 좀 작아 아 작아? 진주 크림으로 돼 있어 이게 몇 시가 마지노선이에요? 들어가야 되는 거? 몇 시 비행기인데? 여덟 시 야 여덟 시인데 다섯 시에 물으면 어떡하냐 아 근데 왜 세 시간 일찍 불렀어요? 면세점 관리 갈색 크림 사야 되거든요 갈색병 갈색병 이거 10년 된 거야 저도 한 그 정도 됐어요 그래? 네 와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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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우와 박수 박수 졌다 졌어 누나 졌다 졌어 누나 우와 멋있다 호쿤과 키를 압도했다 니가 패션으로 누나 이걸 어떻게 하려고 봐서 좀 편해가지고 너무 편해 약간 좀 강인해 보이고 싶었어요 왜냐면 처음 간 나라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기세거든요 약간 좀 카리스마 있게 좀 준비를 해봤지 누나 이거 이미그레이션 못 통과해 왜 외계인인 줄 알았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일단 세퍼트 같은 게 와서 냄새 한 번 만지죠 네 일단 손을 강하게 물 것 같아 그렇지 아마 장갑됐지 아 대강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체크인 하기 전에 그 전에 할 게 있어요 뭔데요 회비를 걷어야 돼요 내가 얘기했죠 100달러씩 가져오라고 근데 이게 투명하게 관리가 되는 건가요? 저한테 일단 맡기세요 그러면 투명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총으로 뽑아 그러면 총으로 뽑아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형 이거 이 역할을 어떻게 다해 보니까 그거 과욕이야 이거 어떻게 다해 그거 아니야? 그렇긴 하다 이렇게 슥 한번 보니까 기검이가 나을 거 제일 낫지? 전대도 갖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키한테 100달러씩 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박나라 100달러 그날 밤 그날 밤 낮에 그럼 그럼요 우리 둘이 참 예민해 BPT를 할게 BPT를 잠시만요 기아 내 것도 일단 내라 그렇죠 기아 언니 내 거 냈을땐 자 여기 아버님 어 아버님 어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되게 옛날에 환전을 했었나봐요 옛날에 환전을 했었나봐요 옛날에 환전을 했었나봐 여름에 환전을 했었나봐 아 옛날에 쓰고 남은 거 남은 거 호모모모모 국권인가? 좀 국권일 수도 있어 형 이거 개화기 때 쓰는 거 아니야? 고종왕제가 고종왕제가 근데 집회 생김새가 좀 같은 사람 진짜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더 싸게 팔리는 거 아니야? 이거 알아봐봐 진짜 하나에 100달러일 수도 있어 네 바른도 있네 이렇게 생활감 있는 집회는 처음 보네 네 오래되긴 했는데 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광규 오빠 돈을 따로 빼놔 같이 올린다 방금 간에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러면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뭐야 준비한 게 바로 오늘 저 투어 가이드로서 수상소감 짜면서 이걸 다 준비했다고 탕 탕 이게 뭐야 자 각자 캐리어에 이거 하나씩 가세요 와 와 와 패키지여서 이런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또 이거 진짜 좋아 이거 해놔야 짐 빨리 찾으면 맞아 애매한 색깔 둘 색깔이잖아 맞아 맞아 이거 잃어버려요 잃어버려 이거 달고 형 이게 있어요 이게 된다고? 아 다는 게 있어? 자 이제 다 달았죠 우리 체크인 하기 전에 왜 들고 갔겠어 카메라? 모토그래퍼 아 좀 가기 전에 이제 하루라도 쉬면 안 돼요 형 근데 뭐가 그렇게 모토그래퍼 수박근 같은 게 달려있어요 이거 캡을 하도 잃어버려서 달았어 포장하기는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키야 너 이것도 할 줄 아냐? 아 그거 아니 이것도 못하면서 왜 아니 나는 나는 핸드필드라 못해버렸어 핸드필드 첫 번째 사진은 내가 준비한 게 또 많아 이거 어느냐 안 다는 거야 안 돼? 내가 저기 수상소감 짜면서 어? 그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뭐해 이거 다 준비한 거야 크로카드 같아 그러잖아 한사람사람카 그런 거 같은데 펴서 찍으려고 그렇지 되게 중요한 거 알지? 첫 번째 사진하고 마지막 사진에 사람 수가 똑같아야 돼 아니면 알포인트처럼 사라진다고 알포인트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알포인트 사진 찍을게요 네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어 선배님 중간에 오세요 장호야 너가 여기 포크춤에 있어야 돼 됐어? 됐어 잘 나온다 자리 타이머 타이머 자리 잡어 자리를 이리 와 호주 호주 어떻게 해 나 어디로 가? 아니 오면 돼 오면 돼 오면 돼 빨리 와 빨리 와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아니 지금 아니 저 오빠도 지금 영 모질라 영 모질라 깃발 어디서 깃발 자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아이 까다롭네 타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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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원래 뭐 할 수 있겠냐 이거 사진 찍다가 비행기 놓치겠어 빨리 들어와 됐다 됐다 들어와 카메라 부셔버려 그냥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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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v 에 제가 아주 행복하게 우리가 있었는데 엄청 뜨거운 애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돌아 버릴 것 같네요 여기는 추운 라인 여긴 더 온라인. 아버님 어서오세요. 몽골 효도 관광입니다. 어디 가시는 거죠 지금? 오고 가고 있습니다. 구성아 니 몸 중에 주성을 하냐? 형 언제 찾았어? 여기 아버님이. 우리 아들 감사합니다. 재벌치마는 송중이십니다. 벌집안은. 벌집안은. 말벌집안은. 어우 더워. 아 맛있겠다. 땀 뜯어서. 꽉꽉 잘 먹는다. 기내식에 그 맛이 있잖아요. 그냥 기내식에. 코쿵꺼는 뺏어먹으면 안 되죠 형님. 야 귀 귀 귀 같이 찍는 거야. 100분 다 뺏어 먹어봐. 나 여기서도 먹고 있어. 엄청 먹고 있어. 와. 아이고, 자, 아이고. 감사합니다.